오울하다 야수가 없어 아 나 쿵쿵이나 뭘로 카고 싶은데 오늘 한번도 안나오네 하고싶은데 오우 다행이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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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다행이야 어? 어어 고양이였습니까 이거 아 나 이거 그건줄 알았네 리치.. 리치인줄 알았잖아 아 근데 집을게 없었어 이거 어떻게 못해냐 아 나 못뜰 자신 없는데 아 다 쓰레기였잖아 아 나 진짜 라팜.. 라팜 명능인줄 알았어 라팜 명능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느낌이 요 느낌하고 요 느낌하고 확 다른가요? 약간 환생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라팜 명능인줄 알았어 아 근데 세탁 쓰레기긴 했어 어떻게든 버텨보자 뭐라도 좋은것만 집어봐 그럼 버티겠지 버티는건 사실 지도자가 좋은데 지금 야수가 없어 탁힁 흐흐흫 근데 그나마 다행인거는 쓰레기하수인들이 많아 흐흐흐흫 흐흫 흫 흐흐흫 그나마 위로 받을만하다고 하잖아 쓰레기 하수인들이 많아가지고 흐흫 흐흫 그나마 위로 받을만하다고 하잖아 쓰레기하수인들이 많아가지고 흐흐흫 흐흫 흐흐흫 하... 아 쭈꾸미 리로르라크 차라리 좋은 거 고르기 어차피 질 거 같은데? 쭈꾸미 리로르라 아닌가 그래도 2섬짜리 불렀어야 하는데 아 개쎄네 어우 너무 쎄다 아니 뭐 얘 랩업도 안했는데 아 했는데 이거 나오고 자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어우 다음은 또 마나스톰이야 오픈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숨는 거구나 정말 최고야 3렘 리로르 해가지고 버티긴 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아 마나스톰을 왜 만났냐 이 타이밍에 개 두들겨 맞겠네 아 미래가 부인 아 뒤에가 너무 안좋아 아 좀 허수아비라든지 그냥 죽미같은거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죽미같은거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좋네 와 쭈꾸미 2개씩이나 있는데 억울하네 억울하네 아 이렇게 맞아야되는게 억울해 억울하네 와 진짜 다겁다 와 매치곤 드럽고 없다 진짜 모아놓아야 되네 발이면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하아 아니야 아니야 다음톤에 이거 하는거 좀 오버같아 솔직히 개오버하다 그지 아 근데 기계가 있긴한데 아 올리는거 오버 아닌가요 아 3렙인데 아 얘만 살까 얘까지 사는건 좀 너무너무 얘만 살까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하 아니 먼저 나왔지 얘처럼 그래? 아니 아 21.2인데 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난 44.8이고 22.2인데 나 진짜 억울하다 이거 이것도 지면 진짜 억울하다 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gerçekten 아 아 어 그러나 나하고 어세 이것도 지진 않겠지? 설마 94.6인데 이거 어 94.6의 냄새가 난다 아 93.6인데 이거 진짜 아니지? 아 진짜 아니 억울하잖아 이거 다 짓는 게 말이 되나 진짜 아 진짜 억울하기 좋겠네 아 아 이걸 뭔 수로 이기냐면 아 뒤진 것 같은데 아 피가 없어서 레벨을 못하겠다 3레벨에서 진도를 못 나가겠어 다 사래기 남은 거 찍었어 피 지금 25놈 돼야 되는 아 얘 또 한쪽 안 나 아 90일도 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설마 설마가 사람 작겠는데 어 거의 맞는데 어 다행이다 아니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4.3인데 어 진짜 아 아 아 마너스톤 만났어 아 아 이걸 다행이라고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뜨는 것 같아 솔직히 아 여기까지인가 아 진짜 억울해 죽겠다 아 피 지금 20 넘어 써야 되는데 아 아 2.2점 돼 70% 40% 20% 다 지니까 아 아 미쳐버리겠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71.8인데 설마 카드가 카드가 아 그지그지 이거지 원래 아 이게 개꿀이야 주꾸미 안터지 아 아이고 버스업이 있습니다 팔찌 아 자리가 없네 아 아 카드가 그럼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아 카드가 아 정말 개꿀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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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쎄하다 쎄해 영웅까지 끌어모으실건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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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안좋아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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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뭘 가져와야 되냐 뭘 가져와야 되냐 근데 그게 문제네 독성이 안발려져 있는데 다 황금멀록파다 사장 삶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레벨업 개오버였나 흠 흠 흠 흠 흠 하.. 수습생이 칸고르겠지 이거 어쩔 수 없겠지? 아 도발이 없어가지고 아 그게 없어 욕심부렸어 욕렙 찾으려구 아 여기까진가 개쎄 보이네 와 오오오와 자꾸 위에만 때려 어 그래 그래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4, 2, 2, 2, 7, 12, 8, 아샤 와 99.1인데 숨막히네 다음은 5.4 5.4 5.4 5.5 5.5 5.5 5.5 5.5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아르도라스!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해줍죠 아 이번 턴만 버티면 될거같은데 거의 다 온거같은데 아 여기 뭘로 길었을거같은데 어어 92 92 아 근데 얘 못잡나요? 어 개멍싸우 난리났다 빨리 죽어 시간이 없어 어 그래 어이 다행히 잘 죽었다 야 아 그렇게 싸우지마 어이구 어이 숨막혀라 아 92 푸른데 숨막혀도 죽겠네 어 아니 이걸 어우 이게 빅인줄 알았네 어 좋아 흉압채 가져와 꺼내 꺼내 아니 흉압채 있었잖아 거기 어디갔어 어흑 흐흐흐흑 아 불안을 가져와야 되나 불안 아닌거같은데 흉압채 흉압채 아 조금 이제 처리 아이고 아이고 흉압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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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어 불안.. 어 심상차네 이분도네 아 도발전 걸리네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어 할만한데? 아 개살 줄 알았는데 할만한데 생각보다 아 현아 아ORY 어!!! 뭐야... 생각보다만 하잖아 개살 줄 알았는데 아~~ 살 뭐야... 설명 맛있었 아 이거 숭압첸데 어 이거 이건데 아 기계가 하나 필요하긴 한데 아씨 누구 빼냐 일단 얘를 빼도 얘가 전혀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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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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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y 음 ez 휴 아 라고 제가 으 으 으 왜 안넘어가냐? 어 거의다 왔다 거의다 왔다 60점 아 60점 3 아 이런 첨부파 첨부파 왼쪽파 아 오른쪽파야지 안 돼 제발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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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조금만 더 하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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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력이 너무 딸리지 않나 힝 힝 힝 힝 힝 가라 용병 얘를 넣는 이유는 얘를 살아나는거죠 그럼 얘가 기계였거든 근데 살아나는거지 아 99.7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웠었죠 아 이거 푸르르 너무 아쉽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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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됐다 나왔다 와 여우쪽이 푸르 다 지고 서로 와 육연승으로 이겼네 아 너무 좋았다 와 너무 행복한데 이게 바로 게임이라는 것인가 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길 게임들을 자막을 했는데 이게 승리를 가져오는 거 뭐